안녕하세요. 팔레온 보험대행위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온 보험대행위 형사 셀프 담보의 제작과 죄형 법정주의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678이 판결입니다. 사건은 담배 사업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유죄격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베스타 타바코라는 회사로부터 담배 재료로 공급을 받습니다. 재료를 공급받아가지고 2017년 2월 29일 날 담배 제조기계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소가 됐어요. 담보 제조기계.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손님에게 연초입과 담배 필터, 담배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담배 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거죠. 그래서 담배 제조업 허가 및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업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됩니다. 즉 제조를 한 것도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소매인 지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하고 제조업 판매했다. 이걸 기소된 거죠. 문제는 피고인이 이렇게 담배를 제조업 판매한 것인지 담배 재료에 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지. 즉 제조 판매냐 아니면 그 재료와 제조시설만 제공한 거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2,500원의 한가음을 만들 수 있는 연초입을 제공한 것을 재료합니다. 그리고 이 제공받은 담배 연초입을 가지고는 스팀 분사, 습식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축축하게 만들고 연초입에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연초입을 잘게 잘라가지고 분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종입에 삽입을 해서 튜빙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튜빙 과정을 한 다음에 필터도 같이 하고 해야 돼요. 필터와 담배 말아가지고 튜빙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모아주는 과정,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담배 열갑을 제조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공작업을 하거나 손님의 담배를 만들어주었다는 그런 과정 또는 일부 과정을 대신해줬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안 한 거죠. 다른 피고인들은 직접 튜빙을 작동하여 담배를 제조하게 한다면 선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보기에 피고인에 있어서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은 담배 재료 및 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담배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직접 다 했기 때문에, 셀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거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연초에 입은 담배의 범위에서 제외가 아닙니다. 담배가 아니에요. 연초에 입을 파는 건 담배 파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은 다른 업주와는 달리 직접 가공작업을 하거나 손님의 담배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기계 작동 방법만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가공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연초에 입과 제조시설의 제공 대가가 대공 대가이지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조, 판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세상에 분석을 해서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제조, 판매 아니다. 연초에 입과 제조시설을 제공한 게 불가하다. 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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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